탑 그부대 탑 우르곳 지금 대세 가장 오피라고 평가받는 탑 그레이브즈 대 가장 쓰레기로 평가받는 우르곳의 대결입니다 진짜 아름답다 알고 계셨나요? 명예이장은 명예란 소환사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졸라 트롤하면 주는건데 탑 케이틀린이네 탑 케이틀린이네요 에이그 에이그 역시 실버 지금 그 평타 모으는게 있어가지고 그레이브즈가 원딜 개념에서 좀 벗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케이틀린도 우르곳한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지금 크리템 때문에 좀 템 나오고나면 이제 한방한방에 변수가 좀 생겨가지고 그런데 보죠 아 이러면은 첫템을 만화보석 아니아니아니 만화보석 갑시다 갑시다 만화보석 갑시다 500원 백스크? 나머지 우워뚜 플라스크? 플라스크가 있어요? 플라스크가 있어요? 카육상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킁 킁 킁 킁 킁 킁 사냥꾼 포션, 500원짜리 사냥꾼 포션이 뭐야? 사냥꾼의 물약? 이거? 부패물약? 암흑의 인자? 부패물약? 부패물약?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? 부패물약? 강포가 무엇인지 알려주지? 야구는, 곧통에 선 자막 제공에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방금, 할 수 있어. 아 아 아 뭐 뻥 터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깔끔해 리신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couldn't ale 아 아 아 아 금방 왠지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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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 – 귀신과 지지와 공격을 깔아낸 것입니다. 이게 큐루 막타를 못먹는 것도 되게 이제 아프네 이런거가 어 템 아무것도 못쏘었어? 왜? bf 갈라고? 어? 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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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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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